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여당 우세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중심을 딱 잡고 여러분들 현재 상황을 보지 않으면 현혹되기가 아주 쉽죠. 이게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현재 대한민국의 여론조사가 얼마만큼 뭐죠? 그냥 고무줄 여론조사인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여당이 우세한데 나중에 어떤 정치적인 이벤트를 마련해가지고 선거가 임박한 막판에 완전히 뒤집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당이 지금 좋다고 하더라 이런 데에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대한민국 여론조사가 완전히 뭡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국힘이 44.3% 민주가 37.2%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이걸 보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께서 정말 잘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닙니다. 우리 건국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건국전쟁을 보고 강화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야기가 오를 수도 있겠는데 제가 볼 때는 참 잘 썼구나. 이거 여러분들 그냥 이게 뭘 이야기하면 제 눈에는 여론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여론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냥 상황에 따라 여론조사를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고 속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여론조작업체가 한 30개 정도를 이번에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단속이 들어가 가지고 문제가 있으니까 좀 정신을 차려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보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순수하게 안 봅니다. 피로에 따라서 여론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피로에 따라서 여론을 국힘이 44.3% 민주가 37.2% 이렇게 만들어서 발표하구나. 더더욱 건국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저는 믿지 않습니다. 여론이라는 것이 건국전쟁 때 영향을 받아 가지고 국힘이 44%대가 나오고 그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특별한 이슈도 없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지지율이 변하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표면에 드러난 그런 현상 너머를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표면에 드러난 현상 너머를 이것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대한민국 여론조사라는 것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띄웠다가 나중에 뭡니까? 선거를 앞두고는 양당이 격렬하게 다툴 때니까 미묘한 여러분 사건 같은 걸 가지고 읽어 뒤집을 수가 있는 겁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은 선거 조작뿐만 아니고 여론조작이 가장 선행작업이지 않습니까? 여론조작이. 보시게 되면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여론조작이라는 것이 아 이렇게 여론조작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양당이 적당히 나누어 먹기로 그렇게 기획을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사람들의 성향은 2016년 사전투표에 대한 선거 조작부터 지금까지 보게 되면 단 한 번도 자유한국당이나 샤누리당이나 미래통합당이나 국민의힘이 덕을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를 정확한 자들의 성향과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상황판단을 착하게 해야 되는 거죠.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론이 여러분들 날뛰고 하는 것은 그냥 여론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좀 예리한 글을 쓰시는 분들이 이야기의 전면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지만 한번 보면서 제가 논평을 하겠습니다. 총선이 두 달도 채 되지 않는 시간을 앞두고 뜬금없이 여당이 일방적으로 우시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는 과연 정상적인 현상인가 벌써 몇 주부터 나타난 개의한 조짐은 사실상 중앙선관리위원회에 관할하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힘이 약진 갑자기 민주당을 크게 앞서는 일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세계 근대 정치사에 특히 대통령 하에서 집권당이 인기 중 총선에서 이기는 매우 더문 일로 통상적인 관리를 뒤집고 한국당의 거의 기적이라고 불리할 현상이 벌어지려고 하고 있다. 아무리 헤아리봐도 각종 악재만 산재해 있을 뿐인데 무슨 이유로 국팀당이 갑자기 우시를 보이기 시작하는가 무슨 경기가 좋아졌나 인플루에이션 제대로 잡혔나 내수가 늘었나 외교가 제대로 돌아갔나 윤통이 그동안 국민과 무슨 소통을 제대로 했나 이재명씨가 법정의 구속이라 됐나 이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만들면 되니까 여론을 어떤지 만들면 되니까 피로에 따라 만드는 거지 그냥 이유가 있어서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해석에 한가당 감 잡히는 상황이 있다면 한동훈씨가 몇 줄 전 선관위 개인 도장 사용 문제를 거론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아무런 증거도 없이 부정선거 가능성을 부정했다는 사실이다. 이 말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선관위에 대한 협박과 사전 면제부 주기식 실드치기가 짧은 시간에 연속 이어졌다는 것으로 한동훈 중앙선관위 모종에 뭐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거심을 불러일으킨다. 아무런 근거 없이 무리하게 민경을 공천경선 앞두고 미리 컷오피신 것도 이런 양자간의 타입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할 만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 제가 여러분 소개하는 것은 이런 견해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말씀의 요지는 일각에서는 이분은 다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관위가 2016년 총선부터 시작해가지고 단 한 번도 여러분들 보수 정당에게 도움되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대한민국의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핵심 수뇌부가 얼마나 기울이지 있는 것을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여러분들 거의 10년 동안 단 한 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 문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 베테랑인 사람들도 그런 기대를 거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철두철미하게 한쪽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분이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 키를 쥐고 있는 선거관리변은 과거 매번마다 부정선거를 저지르기 전 한두 잘 전부터 일방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밑밥으로 깔아두다가 D-Day가 오면 이것을 근거로 당당하게 범죄를 저질러 왔다.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최근 들어와서 여론조사 결과가 급등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여론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뿐이고 그걸 통해서 누가 덕을 보겠다는 생각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더더욱 여러분 그런 확신은 2016년 총선 결과를 분석하며 더더욱 여러분들 믿음을 갖게 된 거죠. 무자비하게 여러분들 그 사람들을 만지는 겁니다. 무자비하게. 어마어마하게 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낭만적인 생각은 사랑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낭만적인 생각은 정세를 판단하거나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이야기죠. 이런 가상 시나리오는 세울 수가 있습니다. 가상 시나리오는 세울 수가 있는데 제 판단은 그냥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고 50일 정도 남은 시간 동안에 얼마든지 뭐죠. 그걸 뒤집어 볼 수 있는 것이고 단 한 번도 보수 쪽 사람들에게 이루어온 그런 선거 관리는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아주 근본적인 부분을 잊어버리게 되면 또 이용당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